트레이저 트레이저 전이신 마마 뉴벨 아티스트 쿠션자는 트레이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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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소식 처음 접했어요? 저도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데뷔를 이런 생각이 먼저 든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데뷔를 원래 아사히 군이 약간 표정 없기로 유명한데 그때 표정이 또 어땠을지 궁금해요 이 좋은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표정이었습니까? 처음에는 믿기지 못해서 좀... 아... 연락이 보고... 똑같은 표정입니다 아셨다 편집돼서 좀... 조금... 좀... 다른 부분인데요 어떤 거? 좀... 손가락이 좀... 길고 가늘고...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... 그 부분이 편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요? 손가락이 편집이 돼서 아쉬웠다 우리 한번 볼까요? 길고 가늘다고 하셨는데 한번 좀 매력있는 포즈로... 볼 볼! 아삼세 아삼세 뭐가 달라졌을까요? 저는... 표... 표정을... 표정이...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? 초반부에 아사히가 표정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만 봐도 다양한 표정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어떤 표정들이 있는지 대방출 한번 갈까요? 우리 팬분들께요 귀여워 아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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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.. 아사히야 데뷔 축하해 니 금이 이루어졌네 그래도 앞으로는 지금까지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힘들 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니 금이였잖아 파이팅 파이팅 자 이어서요 저를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장하는 아사히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확실한 건 최고의 긴장이 있어 그 무엇보다 산업 때보다 더 긴장해 아사히는 화장이 좀 아쉽게 아사히는 화랑 많이 먹는데 화랑이 아니라 긴장을 사랑해 아사이 형 저희 뭐하고 오셨어요? 멤버들이랑 얘기하고 핸드폰 갖고 있었어? 고소해 고소하지 마세요 봤어요 봤어요 제 개인 질문인데요 요즘 밀고 있는 춤 뭐 해주세요? 시원한 정의 아사이 형 조심히 잊지마 말씀하지마 좋지 차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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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사이 아 아사이 그거만 해요 아아 으아 용어 아오케아 아 which is 용어 유노와 베던사 로봇 로컬 오늘의 취미는 음악 작업하기, 그림 그리기, 그리고 좋아하는 건 예술가, 조커 오 나는! 오 나는! 오 나는! 왜 이렇게 댄서, 내가 stamps다! 오 나는! 너와 거니? 내가 당할수록, 너는 내 곁에 사 멀어지는지 너는. 내가. 내가 당할수록, 너는 내 곁에 사 멀어지는지 너와 거니?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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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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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 여기, 여기 막화전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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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사랑해요 트레이전 메이크업 분들도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네 5 4 3 2 1 1 아 아 아 아 아 아 1 5 5 저는 정무가 생각나는 한국말이야? 한국말이야? 이번 앨범에는 우리의 트레저의 다양한 모습을 이제 이제? 간단하게 말해야겠다 간단하게 말해야겠다 이번 앨범에는 하루 종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